네, 상쾌한 아침입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이 4월 8일, 바로 수요일인데요. 좋은 정보가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밤사이에 미국 증시는 좀 소폭의 조정을 보였어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그것이 전반적으로 경기 위축을 가져올 거다 그런 얘기하고 또 한 번 감사한 합의가 원할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슈로 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보였는데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높게 출발하면 말이에요. 항상 음선을 맞는 게 일수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어차피 어제 조정은 높게 출발해서 음선이 나긴 했지만 추세를 이탈하려면 아니다.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밤 좀 낮게 출발하면 5선하고 20선하고 병국 이론이 또 여기서 양음운양 패턴 만들 가능성도 큽니다. 뭐 낫삭도 거의 대동소위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육가 문제인데요. 육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한번 쌍바닥 치고 여기 있으면 삼중바닥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다중바닥으로 가져가면 더 어떻게 돼요? 더 탄탄하죠. 지지력은. 그래서 육가는 저는 이제 어제 좀 이렇게 양산 가능성도 염두에 뒀었는데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결국 감사한 협의가 원활치 않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장이 반응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끝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당초에 육가는 20달러에서 한 40달러. 거기서 박스권이 형성된다고 그랬고 그렇다면 롱텀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전반적으로 증시에 긍정적인 양향을 미칠 것이다. 설명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사실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야 이거 지수가 생각보다 좀 많이 오른다. 참 강한 저런 장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코스닥은요. 지수가 저점 대비 45% 갈 거에 올랐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러면서 얼마큼 했냐면 4분의 3 되돌림을 주고 있어요. 지난번 조정폭에. 대단한 거죠. 그러면 4분의 3 정도 되돌림을 주었으면 이제는 오실레트가 100이고 거기가 단기 상승의 크라이막스 징후다. 우리가 예상했던 야 이거 n자 파동을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여기서는 불안하니까 여기서는 w자 또는 n자 이렇게 했지만 w자로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것은 이미 벌써 지나간 거고 그 다음에 n자 파동이 언제쯤 올까. 그래서 그때 20일 선 정도 찍고 가는 게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냥 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바꿔 생각하고 이때도 보시게 되면 야 바닥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했는데 조금 더 내리더니 급등 나오죠. 이때도 지금 이제 자꾸 자꾸 고점 징후다. 라고 하는데 자꾸 가죠. 그러면 이러다가 결국 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게 뭐냐면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n자 파동이 저는 크게 큰 폭 조정 아니라고 보고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죠. 그러면 또는 550이나 뭐 이 정도까지 오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은 500 한 뭐 30 정도? 그 정도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수는 어차피 좀 상정을 해야 돼요. 특히나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지수를 경계하자고 말씀드리냐면 낙관론이 지금 일색이에요. 모두가 좀 오르니까 그때 이제 여기서 매수 기회를 놓쳤던 대부분 개인 투하들이 지금 와서 막 이제 아주 그냥 급한 마음에 따라붙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만기일을 앞두고 기관과 외국인들 프로그램에서 대규모 매도가 나왔으면 불가하고 개인들이 달라붙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들이 달라붙은 장은 그것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또 여기저기서 매스크면에서 뭐 개미 동학운동 회사 그러는데 다 그거 뜬구름 남는 얘기들이고 현실로 돌아와서 이 낙관론이 너무 팽배해 있다. 우리는 이때 경계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3월 19일 날 검문 목요일 이후에 배팅했던 것은 비관론 일색에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때 반문 교사를 생각하시면 답이 나올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기술적으로 다 저항권에 진입했다. 이 저항권은 이때 형성됐던 이 캔델의 자리. 바로 여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650%는 매물병이 퇴거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서 V자 커브를 만들면서 강하게 가져왔잖아요. 이것은 이제 뭐예요. 진짜 너무 급하게 달라놨으니 한 텀포 씌워가는 정거장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2부 전주로서 1부 후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눌림목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눌림목이 550% 될지 이태에 갭 상승했을 때 여기를 메울지 그것은 530%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고 그렇다 해서 시장이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지수를 봤을 때는 단기 조정에 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종목이 없느냐. 아닙니다. 지금 창에서는 어제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제 레몬 같은 거 그렇게 급등했지? 한국 유년제약? 그 항생제사인데? 보니까 자꾸자꾸 모멘텀 프레이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레몬 같은 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눌림에서 하는 종목들 이것도 눌림을 줬던 거거든요. 사실 눌림에서 이렇게 눌림을 준 다음에 모멘텀이 되면서 급등 나오거든요. 한국 유년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눌림을 횡분도 눌림을 주다가 급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멘텀 프레이가 충분히 가다하는 거예요. 다만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어제부터 우리는 계속 그랬잖아요. 갭 상승 출발하면 60% 차이 크자. 그런 거거든요. 전량 차이 클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주가 시장이 또 이렇게 눌림을 가면 그들이 주도 섹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숙대말로 한 자락 깔아놓는다고 그러죠. 그런 전략이 필요하죠. 뭐 아니면 도식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괜찮을 거고 그러니까 모멘텀 프레이가 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경계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없느냐. 다시 한번 돌아서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어제 유가가 예산, 저희 예산을 좀 벗어나서 하락을 했지만 그것은 박스권에서 매일매일 또 쪽지기처럼 맞출 수는 없는 거고 어제 미국 증시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오 나스닥 좀 이렇게 하락했으면 불구하고 테슬라는 5.66%나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슬라 같은 경우가 보면 한 7, 8%까지 올라오다가 나스닥 전체 조정에 의해서 같이 밀리긴 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기차 성장 섹터의 상징적인 그런 회사 아닌가요. 이것도 하락 10파드 완성, 상승 1파, 조정 2파 멋지게 줬죠. 이 회사는 살짝 소임수하면서 상사에서 초입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이버전살라죠. 그러면 이에 관련된 수혜주가 뭘까 상장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관심을 넣을 게 에코프로비엠 같은 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것도 차트를 서서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는 어제 제가 방송 나와서 설명드렸던 바로 센트럴 모텍 같은 거 어제 음산 주었죠. 이런 것들 우리가 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의 차트가 비슷한 거 ITM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급등 수익을 우리가 냈잖아요. 이런 센터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코로나 관련주의에서 이게 이제 결국 제4차 산업혁명주의의 서큐레이션 순환장세를 볼 수가 있는데 제4차 산업혁명주에서 바이오 섹터도 빼어놓을 수 없거든요. 사실 이번 코스닥 방역을 가져온 가장 1등 공시에는 바이오 섹터였죠. 결국 코로나19 치료제라든가 키트 그런 것들로 맞물려서 그래서 역시 그런 쪽으로 또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기사를 보니까요 중국은 이미 코로나19 크라이시스에서 벗어나는 그런 분위기예요.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쇼핑몰이 북적북적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저는 지금까지 중국 관련주는 별로 안 봤어요. 왜? 그건 한계에 있고 그랬는데 서서히 중국 관련주도 걔들이 먼저 매 맞고 서서히 좀 살아나고 있으니까 중국 관련주라든가 뭐 그런 쪽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 이제 제4차 사례를 위해서 먼저 갔던 게 스마트폰 관련주 반대체 관련주 한계 같잖아요. 그럼 오늘은 2차 전지 2차 전지나 또 전기차 그런 섹터 그 다음에 또 코로나19에서도 차트를 이쁘게 만드는 그런 종목들 그 다음에 또 중국 관련주 이런 것들을 관심에 놓고 보면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은 너무 지수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야죠? 바로 황맥기를 이용해서 우리는 또 수익을 극대화하면 됩니다. 최근에 저희 우리 VIP 패밀리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황맥기가 찍으면 거의 급등 수익을 안겨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공 투자 하시고요. 우리 유튜브 보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제 방송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더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화이팅 하십시오. leads sein hall continue 통 매우 Lay ekt 콱 Mill Tell